다음 저희가요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.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. 지금 한참 여름 휴가철이죠. 7 말 8 초가 대표적인 휴가 시즌인데 맛있는 음식 가운데서도 수산물을 먹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그 자원 차장이 설명을 해주시죠. 아주 좋은 수산물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전국 54개 시장에서 환급 행사를 하는데요. 수산물의 경우 3만 4천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만 원을 환급해드리고요. 6만 7천 원 이상을 구매하시면 2만 원을 환급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30% 할인받아서 수산물을 구매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행사니까요. 많은 분들께서 전국에 있는 54개 재래시장을 방문하셔서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건강한 수산물 많이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가 무슨 백화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. 해양수산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.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 또 지역 상품권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죠. 저도 이 상품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2만 원까지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. 자, 변호사님. 그런데 이게 전국 모든 시장은 아니라면서요. 잘 보고 가야 됩니다. 잘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. 그림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왜냐하면 전국에 54개 시장에서 관련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림골목시장, 장의전통시장, 명일전통시장, 동네임문의 영천시장,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5곳입니다. 경기도, 대전, 광주 각 권역별로 어떤 시장에서 관련 행사 이용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인터넷 들어가셔서 수산대전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잘 보셨죠?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시청자 여러분 근처에 가까운 시장이 확인이 되면 그쪽으로 가셔서 아주 평소에는 조금 비싸서 못 먹던 수산물도 이번에 할인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. 자, 꼭 참고하시고요. 자세한 내용은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수산대전 공식입니다.